수십 년간의 마포구 내 생활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해온 환경미화원들이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마포구가 환경도시로서의 쾌적한 생활을 갖고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이분들의 노고가 절대적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경민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는 지난 2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그동안 거리 청결을 위해 소임을 다해온 정년퇴임 환경미화원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정년퇴임한 환경미화원은 총 7명으로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환경미화원을 천직으로 삼아온 이들입니다. 퇴임식은 퇴직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표창장과 격려금을 수여하며 진행됐고 구청장을 비롯해 함께 땀 흘렸던 동료, 관련 부서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함께 고마움과 아쉬움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해온 마포구 환경미화원들이 앞으로 새로운 제2의 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